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이 임종석을 향해서 아예 대놓고 지금 임종석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전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니까 좀 그만 좀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에서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을 지원하겠다라고 이해찬이나 고민정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설치고 있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안 그래도 지금 이번 정권의 실정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권 심판론이 거센 상황에서 이 양반들이 지금 도와주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선거를 말아먹으려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박영선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임종석이 박 시장을 향해서 쓴 글에 대해서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피해 여성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처 건드리는 발언은 자제해 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석이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글이 여권 지지층 결집용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 박영선은 임종석의 글은 여권 지지층 결집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박영선이 지적을 한 글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이 어저께 박 시장을 향해서 이 박 시장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냐라고 이야기했고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은 박 시장은 자신이 아는 한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을 향해서 미래의 가치와 생활 이슈에 가장 민감하고 진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딱딱한 행정에 사람의 온기와 숨결을 채우려고 무더니 애쓰던 그의 열정까지 매장되지 않았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박 시장을 옹호하는 이런 글을 올렸고 또 거기에다가 조국이 뭔가 공감한다는 취지의 이런 의사표현까지 하면서 어저께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임종석 말 중에서 이 말은 좀 황당하죠. 딱딱한 행정에 사람의 온기와 숨결을 채우려고 했었대. 그런데 임종석 말이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치더라도 그 방법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의 이러한 글이 사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진짜 하드코어한 이런 지지층 결집에만 소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 일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년짜리 서울시장 찾아 먹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대고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거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있고 특히나 박영선 캠프에서는 이 박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 박 시장의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질타를 받고 고민정이라든가 진선미, 남인순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사태과제한 상황인데 엿다대고 임종석이 박 시장을 이렇게 옹호하는 글을 올리니 박영선 입장에서는 이 인간이 선거를 지금 돕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열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솔직히 임종석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박 시장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가 정황산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본인들이야 그게 박 시장의 업적에 비해서 작은 실수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임종석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둘 다 딸 가진 아버지로서 사실 그런 일이 자기 딸한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에 휩싸여가지고 박 시장을 옹호할 수 있는 것인가? 좀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진영 논리에 편승을 해가지고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람의 온기와 숨결 이런 드립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임종석 말고도 박 시장의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박영선 캠프에서 나가리가 되었던 고민정의 행동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고민정은 박영선 캠프에서 내려간 뒤에 자신의 sns에다가 한 영상을 게시했는데 이 영상의 내용이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가 맞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한 1분 30초 정도의 영상이고 해당 영상의 내용은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연이어 파란색을 찍은 당신에게 그러나 이번만은 파란색의 표를 주지 않겠다라는 당신에게 혹은 기권함으로써 파란색을 따끔히 혼내주겠다라는 당신에게 알겠다면서 압니다. 당신의 실망 압니다. 당신의 허탈 압니다. 당신의 분노라는 문구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고 해당 영상에서는 또 하지만 파란색이 싫어졌다. 빨간색이 좋아졌다가 같은 말인가요? 라고 물으면서 같은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은 빨간색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당신은 단 한 번도 타명에 투표를 한 적이 없고 사람에 투표해달라. 라면서 끝을 맺는데요. 결론적으로 해당 영상의 내용은 민주당이 싫어도 국민의힘을 뽑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그런 영상인데 이거를 고민정이 자신의 sns에다 게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고민정이 민주당 의원이니까 민주당을 찍어달라. 라고 이야기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은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행동으로 봤을 때 고민정이 sns에 이런 영상을 게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라는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의 칼럼에서 민주당만 빼고라는 이런 칼럼을 실었다고 이게 뭐 선거법 위반이라는 등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뭐라 그랬었고 해당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 지지자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을 찍지 말아달라라는 칼럼을 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난타를 해놓고 지금 고민정이 하고 있는 행동은 사실 뭐 영상이지만은 국민의힘을 찍지 말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런 영상을 게재한 게 해당 칼럼을 쓴 거랑 뭐가 틀린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고민정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민주당에게 투표하기를 원한다면은 민주당의 정책을 부각을 시킨다든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강점을 강조해가지고 지지자들에게 표로 호소하면 될 텐데 상대 정당을 찍지 말라라는 취지의 저런 영상은 좀 저급한 네거티브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해당 영상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해당 영상에서는 야당에다가 투표를 하는 것이 마치 탐욕에다가 투표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가오는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는지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 누가 더 탐욕스러운 것인가 분명히 판단이 서죠 다가오는 보궐선거는 완전히 민주당의 잘못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기존의 그 당론에 따르면은 본인들은 서울시장 후보조차도 내면 안 되는데 1년짜리 서울시장 하나 그거 찾아 먹겠다라고 당론까지 바꾸고 본인들이 했던 약속을 전부 다 뒤집어버리고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조차 하고 있지도 않으며 방금 말씀드린 임종석이라든가 여권 진영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조차도 전혀 자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잘못으로 1년짜리 시장 뽑는데 한 800억 정도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시장직 한 번 더 해 먹겠다라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본인들이야말로 더 탐욕스러운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을 안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객관적인 지금 국정 운영 상황을 보더라도 사법, 입법, 행정을 모두 다 장악한 집권 세력에서 서울시장 자리 1년짜리 하나 더 찾아 먹겠다라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뭐 탐욕이네 만에 이런 훈장질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외에도 이해찬이 갑자기 등판해가지고 우리가 선거에 이긴 것 같다라는 이런 발언 역시도 굉장히 오만해 보이는 발언이기 때문에 현재 선거를 치러야 하는 박영선 시장 입장에서는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전혀 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뭐 네티즌들이라든가 이 커뮤니티 사이트 등재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고민정이나 이해찬, 임종석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농담이 나오고 있고 과거에 박영선이 국회에서 울었던 짤 같은 것까지 올리면서 본인들 진영의 인물들이 하고 있는 이런 도움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속 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아파트 문제로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었던 친일파 몰이의 역품을 맞아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본인들 진영의 인사들이 박 시장을 대놓고 옹호한다든가 또는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게시물을 올림으로써 안 그래도 지금 정권 심판론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행동들 보고 있게 정말 답답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